이것도 참 특이한 사고입니다. 내가 우회전해요. 우회전하다가 사고 납니다. 보시죠. 우회전해요. 어? 우회전해서 된다고 보조 신호등도 있네요. 옳지. 우회전해서 쭉 가는데... 이런... 헤헤 유턴차. 처음에 어떤 신호죠? 처음에 좌회전 신호예요. 좌회전 시 유턴할 수 있죠? 그래서 상대는 신호에 따라 유턴한 거예요. 나는 여기서 가래요. 가도 좋대요. 그래서 가요. 가니까 2차로가 뻥 뚫렸어요. 뻥 뚫린 2차로로 가는데... 여기서 차가 나옵니다. 누가 먼저...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양쪽 보험사에서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? 저보고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. 몇 대 몇으로 얘기 안 하도 저보고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. 저는 제가 피해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저는 신호가 있는 우회전을 했고요. 신호에 따라 직진했는데 왜 제가 가해 차량인가요? 그리고 그 차가 제 옆을 들이받았어요.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여기서 검토해야 될 거. 이 신호등. 이건 무슨 신호등이죠? 여기를 가도 좋다는 겁니다. 교차로에서의 신호등이 아니고요. 만약에 여기 넓은 길에. 넓은 길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빨간불 켜질 거예요. 건너서 여기 보행자들을 위해서.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큰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조심해서 갈 수 있다는 그걸로 보여집니다. 부턱대고 가는 게 아니고요.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가도 좋다는. 그리고 여기에 큰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 켜지면 가지 마라. 여기서 가서 사람이 건널 수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. 그런데 이분은 난 신호에 따라갔다. 난 신호에 따라가서. 쭉 비어있지 않느냐. 비어있어서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차가 툭 튀어나오면 나는 안 보였다. 안 보였다. 그런데 또 이 차는 뭐라고 그러겠어요, 상대차는. 아니, 나 유턴해야 되는데 차들이 막혀 있어서 이 차가 좀 빼주더라. 그래서 유턴했는데 나 정상적인 유턴이다. 그런데 왜 여기 차 없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신호등에 따라서 우회전했다고 하더라도 큰 교차를 해서 빨간불에 우회전한 거 아니냐. 비보호 우회전 아니냐. 그러니까 신호에 따라 내가 우선이다.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.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. 아... 양쪽의 의견이 다 있을 수 있는데요. 우회전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6%. 유턴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6%. 50 대 50이라는 의견이 18%. 블박차 입장에서는 거기가 유턴이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죠. 유턴이 허용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. 그래서 블박차는 억울하죠. 그리고 나는 우회전 마치고 이제 난 직진이다. 한참 직진인데 거기서 탁 돌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. 안 보이셔서 튀어나왔으니까. 유턴 한 차는 난 신호에 따라 돌았다.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저는 이거 어느 쪽이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 더 많은 %가 유턴 차가 더 잘못했다고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. 유턴할 수 있죠, 좌회전 신호에. 또 내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회전할 수 있어요. 둘 다 가능해요, 할 수 있어요. 유턴 차는 1차로에 정체된 차 때문에 2차로가 안 보여요. 안 보일 때는 시야 하고 안 되면 조심해서 나야죠. 혹시 오른쪽 골목에서 또 차가 우회전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. 교차로와 무관하게. 그리고 또 1차로 밀려 있던 차가 2차로 변경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직진하던 블박차는 유턴차 나올 것이 예상이 힘들었어요. 그러나 또 아쉽다고 하면 유턴차 1차로가 쭉 줄지는데 그 간격이 넓은 데는 어? 혹시 우리가 거기서 좀 더 조심했더라라는 그런 아쉽은 있어요. 직진 1차로 차가 2차로 변경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유턴에 오는 차가 안 보이는 새로운 차로 들어갔더니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저는 그런 의견으로 이 영상을 봤습니다.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회전차에게는 잘못이 없다. 나 갈아서 간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항상 1차로는 막혀 있고 2차로 뻥 뚫려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교차로에서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혹시 모르니까. 지금처럼 유턴에 들어온 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서 있는 차 사이로 무단인단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또 서 있는 차가 2차로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좀 뻥 뚫려 했더라도 속도를 좀 줄여서 교통의 흐름이 맞춰서 속도를 좀 줄여서 혹시에 대비했더라면.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해서 교차로의 영역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조심해서 운전하기 좋겠고요. 그리고 신호에 따라 우회전했다고 하지만 그 신호는 교차로 신호가 아니고 큰 횡단보도 아까 말씀드린 빨간불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나가도 된다는 걸 해석해야지 이것이 내가 가고 다른 차가 멈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큰 틀에서는 비보호 의전을 봐야 돼요. 이런 측면에서는 신호에 따라 온 유턴차을 볼 수도 있고 양쪽에 다 볼 수도 있어요. 양쪽으로 다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안 보이는 곳에서 나온 유턴차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요. 여러분의 다수의 의견도 저랑 같으시네요. 그런데 이거는 정답이 없고 그래도 둘 다 조심하지 못했다. 반반, 반반 치킨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서로 조심하세요.